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됨에 따라가지고 현재 가장 불편해 할 사람은 아마도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대선 패배 후에 완전히 지금 잠수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으나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후에 태도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실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를 그동안 대놓고 좀 이렇게 저격을 하고 괴롭혀왔지만 박범계 역시도 추미애 못지않게 한동훈 후보자를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추미애처럼 그 요란을 떨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무혐의를 막기 위해서 수사지지권 발동까지도 검토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라는 이런 역풍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수사지지권 발동을 하지 못했고 또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도 참 인정하기가 힘든 결정이라면서 비판을 했으며 한동훈 후보자의 핸드폰 비번을 태클을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지권 발동 검토라든가 자신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상이냐면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서 날을 세워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번에 박범계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로 말같이다는 소리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부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를 개혁을 하겠다면서 고시 출신 또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말고 비고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한번 사법부를 개혁을 해보겠다는 시도까지는 그러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할 것이라면 적임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앉혔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은 박상희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는 교수 출신이었고 사실상 검찰 조직이라든가 법무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인이 이끌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더러 조직 장악력은 더더욱 없어가지고 아무런 개혁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비고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의 후임이었던 사람이 바로 조국으로서 조국 역시도 비고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을 하면서 했던 일이라고는 입으로는 검찰개혁 어쩌고 하루종일 외쳤지만 정작 한 거는 피의사시 공표금지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본인들 집안의 수사금지 상황을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셀프 방어법을 만들었으며 그렇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외치던 사람이 정작 자기가 털리게 되니까 본인의 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이번 정권의 법무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추미애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애교 수준이고 조국 후에 등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칼을 휘둘러댔으며 수사 지지권을 남발을 했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 것이라고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1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관련된 것이면 무조건 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수사팀을 해체시켜버리거나 검찰 조직을 공중분해시켜버려서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켰고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시킨 것이고 안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라든가 주식 등 이런 재테크에 손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전문가들은 합수단 같은 전문 수사 조직이 있어야지 서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도 추미애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합수단을 폐지시켜가지고 실제로 합수단 폐지 이후에 증권범죄 수사 역량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추미애가 1년 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조금 더 증진을 시킨다던가 합리적인 법무 행정 또는 조직관리 이런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정치인 추미애로서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목을 전리품으로 삼으려다가 결국 자기 목이 잘려나간 거 이거 외에는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 공이 있다면 현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정도겠죠. 그리고 그 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역시도 정치인 출신으로서 아예 대놓고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닌지 이 자각조차도 없었으며 추미애보다 좀 덜 설쳤을 뿐이지 검찰 조직을 공중분해 시키고 이번 정권에서 찍은 한동훈과 같은 검사장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앞장섰던 법무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들 진영에 대모를 구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한동훈의 무혐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 이런 행동만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진영을 위해서 사용한 가장 정치 편향적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것이 바로 박범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어떻게 이번 정권에 법무부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딱 사진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라인업은 정말로 후덜덜한데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점인지 아니면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던 박범계는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한 후보자가 해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남발을 했고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이유도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는 이번 정권의 수사지휘권 남용은 해악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박범계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모르는 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박범계는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법무부 공직자들은 장관하고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이고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을 법률가로서 유념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힘을 가지셨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박범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힘으로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법무부를 좀 정상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 정권의 비정상적인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진 힘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힘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박범계는 기자들에게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지명이라고 답을 했고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 심플하잖아 라고 답을 했는데 이건 뭐 박범계의 말이 맞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 중에 하나로서 이번 정권의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카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여당 지정에서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슨 수든 쓰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잘 드는 카드를 지금 꺼내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툴툴거리는 것은 말 그대로 투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왔었고 자신을 비판하는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서 이게 정상이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동훈 후보자에게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내왔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순진한 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 변화를 보고 있으니 정말로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으로 조마조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박범계가 나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이 옛날에 했던 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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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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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